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의 대유행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해서 경계단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PCR검사 권고를 해제하며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관련 검사 치료 지원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